새우 식용유 소금 다ек어내기 그릇 이제 소금 라면라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이랑 참치를 넣은 김치찌개랑 크래미를 넣은 계란과 크래미 부침 아 맛있다 맛있다 진짜 기름진 김치찌개다 삼겹살이랑 양파랑 같이 야자 떡끈떡은 밥을 삼겹살에 김치 소재 안증? 소재 1도 안 잡히는데 김치가 생각보다 적었구나 오늘의 메뉴는 피자 나라 치킨 공주 콤비네이션 피자 라지랑 순살 닭다리 그리고 갈릭 소스는 내 냉장고 내 방금 뭐라 했지? 내가 할게 화장실 갔다왔으면 못먹었다 잘 먹겠습니다 토핑 괜찮아요? 존맛이요? 웃음이 막 날쪄르러 아 이 정도면 먹어야 돼 한 번에 그리고 후 빼야죠 아 뜨거워 근데 왜 이렇게 뜨거워? 방금 왔으니까 가게가 가깝나? 그런거 같아 나 본거 같아 골라다니면서 아 그래? 울산 대게집 응 겁나 커 그러게 무 되게 엄청 쌩쌩한 무라고 해야되나 눅눅해지지 않은 무 흐물거리지 않아도 맛있어 응 아삭아삭하네 갈릭소스에 찍어서 얌 음 뜨거워 아삭아삭아삭 맛없나봐 맛없나봐 손살이지만 치킨 날개 모양이 있네 갓살이 아니 날개 모양이라고 응? 송? 어? 빵야 빵야 구독 안 해주면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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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가 나가는 소리 같은 이름 치킨 양념 치킨 양념 치킨 양념 많이 오래 씹어 왜? 소화되게 자전작용되게 그렇게 씹어야지 아이유처럼? 아이유처럼? 왜? 하얀 때 엄청 유행했잖아 아이유 씹는 걸로 이렇게 씹는다고 아이유가? 이렇게 씹는다고? 오빠 그렇게 한 번 안 씹었는데 맛있게 맛나올까 잘 먹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담궈놨다고 그렇게 째려본다고? 막 눈이 찢어지시겠어요? 아주 그냥 물 500 물 500 5분간 불린 떡 비엔나 오뎅 오뎅 나 잘 먹어 음 음 맛있네 응 이게 훨씬 싸다 음 근데 확실히 매운맛 먹다가 오리지널 먹으니까 아 좀 달다 단건 모르고 그냥 매운 수준인데 단맛이 나? 그건 양배추 덕분인가? 아 그건가? 그래도 그 음식 그 뭐냐 미각은 살아있어? 어 미각은 살아 안 죽을 사양이다 머거는 나은 맛도 안 난다 생각해 뭐 얼마나 슬퍼 코로나 격리 1일차라고 써 영창 어? 코로나 1일차 어제부터 아팠지만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이 1일차 근데 아픈 건 어제가 더 아팠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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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하얀 하얀 또한 하얀 하얀 왜 이렇게 하얀 하얀 아 코로나로 식욕을 잃은 사람과 코로나로 식욕이 샘솟는 사람 아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나마 좀 텐션 좀 올라갔네 첫째는 맛있겠고 이렇게 한 번 더 위치 관절하고 시작해요 피쉬 뽀뽀뽀 괜찮아요? 두꺼운 피쉬 맛있어 피쉬이 뭐 어때? 맛있어 맛있어 1,8,5,5,5,0 아, 그래? 응 영상을 받을 줄 아는 거 같아요. 영상이 많아졌어요. 응.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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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지? 응.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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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라탕 엔식태네. 하트. 이 하트 있는 하트 안 보이죠? 응. 자르니까 마라 보이는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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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넣어야 되는 거 아냐? 치킨 ramp. 치킨.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냅지 아저씨가 어느 정도 fala normal 진짜 끓인 것 같아요 왜 바보야? 저 인형을 못 꺼냈어요? 잠깐만 저러고 있어. 인형이 예쁜데. 좀 찍찍이 옆에 인형이 예쁘데. 피자 시키신 분? 저야! 저 피자 시켰어요! 이 피자 이름이 근데 뭐지? 곰의 핫도그 뭐시기 어쩌고 저쩌고 피자를 시켰습니다요. 아니 샀습니다요. 시킨 것이 아니고. 우와 피자다! 피자! 맛있는 피자! 카메라에 안 보여주고 콜라 몰래 따르기.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무슨 맛이야? 먹어볼게요. 진짜 짜다. 진짜 짜다. 이거 말고 우리가 항상 시켜먹어서 사먹던 냉동 피자 뭐였지? 터핑 과찬 피자. 어디꺼였지? 들어갔나? 그게 훨씬 맛있다. 그치? 고매꺼는 다 약간 자극적이야. 응. 그렇구멘. 맛있다. 아! 뜨거워. 카메라에 배터리가 또 없다.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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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데리가 깜빡. 깜빡. 내 인생도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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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씨가 꺼지고 있어! 오늘 코로나. 격리 5일 차. 이제 이틀 남았어요. 아 진짜. 7일 날. 7일 06시에 끝나거든요. 06시 격리 끝나자마자 홈이 됐고 바로 산책 나갈 거예요. 깜빵은 안 가봤지만 왠지 깜빵에 있다가 실수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일주일인데 옛날에는 2주였잖아. 다들 어떻게 1주 동안 했었지? 근데 그 사람들은 격리 시설에 있으니까 계속 과자 같은 것도 과자도 계속 줬대 매일.